들으면 들을수록 풍요로워지는 책춘함 TV. 오늘의 추천도서는 돈 사용설명서. 돈 잘 쓰고 잘 사는 법. 비키 로빈, 조 도밍 후에즈, 모니크 틸모트 지음, 김지연 옹김, 도솔 출판사입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책춘함 나비스쿨 설립을 위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 댓글과 영상 공유, 추천도서 소장으로 함께 나비효과 일으켜가주세요. 책은 표지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대단한 책. 오프라 윈프리.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전세계 수백만 명을 빚더미에서 구출한 돈관리법.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위한 돈관리. 빚은 사라지고 최소 6개월간의 생활비가 통장에 남게 된다. 이 10가지 질문 중에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당신에겐 이 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1. 만족할 만한 돈을 가지고 있는가. 2. 가족과 친구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 3.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올 때 만족감을 느끼는가. 4. 당신이 같이 있다고 믿는 일에 쓸 시간이 있는가. 5. 직장을 그만둬야 할 상황이 오면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는가. 6.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7. 현재 가지고 있는 돈으로 마음이 편안한가. 8. 직업이 당신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9. 일하지 않고도 6개월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통장 잔고를 가지고 있는가. 10. 삶의 모든 부분이 제대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10. 직업, 지출, 인간관계, 가치 등이 어우러져 잘 맞아 떨어지는가. 11. 막다른 길에서 재정자립자의 삶으로. 11. 이 책은 돈과 당신의 관계를 완전히 탈바꿈시킨다. 12. 그 관계는 소득, 지출, 빚, 저축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까지도 포함한다. 12. 또한 가족, 소속 공동체,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의 유대관계를 통해 얻는 만족감까지 포함한다. 13. 그동안 돈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재정인식, 재정보전, 그리고 마침내 재정자립을 달성하게 된다. 14. 재정자립자의 삶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15. 지긋지긋한 빚에서 빠져나오고 더 이상 빚을 지지 않으며 저축이 늘어난다. 15. 가치와 라이프스타일 사이에 갈등이 없다. 16.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 17. 적은 수입이라도 행복하며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 18. 소득과 지출이 내 가정과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안다. 19. 지출과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자유시간이 많아진다. 19.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던 습관을 버리고 덜 쓰면서도 잘 산다. 20. 돈에 매이지 않고 원하는 인생을 산다. 20. 이제 삶에서 돈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21. 자 뭐 추천하는 분들이 워낙 쟁쟁해서요. 22. 한국에서는 조금은 모를 이름들도 계실텐데요. 23. 어쨌든 제가 참 좋아하는 저자 린 트위스트의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꿈을 이루는 저자의 추천입니다. 24. 주말에 살기 위해 직장에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정을 울리는 이 책은 시대를 통찰하는 예리한 시각으로 24. 인간과 돈의 관계를 정리한 고전 명작이다. 25. 탁월하고 명료한 이 프로그램을 만난다면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경제적 자유와 풍요로운 삶에 이르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 25. 은행 계좌를 한 개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필독서로서 이 책 한 권으로 인해 인생의 활기와 자유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25. 이제껏 읽어본 어떤 경제 경영서보다도 훌륭한 최고의 책이다. 26. 요즘처럼 경제 위기감이 극에 달한 시기에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다. 27. 돈 사용설명서는 개개인의 경제적 행보를 가다듬어 재무상태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 28. 이 책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주식시장이 화랑이든 불황이든 훨씬 큰 부자가 될 것이다. 29. 존 로빈스, 베스킷 라빈스의 후계자였는데 다 포기하고 운동을 펼치는 음식혁명의 저자죠. 29. 프로로그 삶을 통합적으로 경영하라 30. 요즘 돈에 관한 책이 범람하고 있다. 31. 돈의 철학, 돈의 심리학, 가계부 쓰는 법, 돈 버는 방법, 돈 모으는 방법, 벌어서 저축한 돈을 투자하는 방법, 부자가 되는 방법, 파산선고 소송하는 방법, 은퇴 후의 삶 등 31. 이러한 책들의 공통점은 우리 삶에서 경제적인 면이 다른 부분들과 따로 떨어져 있다는 설정하에 쓰였다는 것이다. 32. 이 책에서는 위에 말한 모든 것을 합쳐보려고 한다. 33. 즉, 삶을 통찰하는 총체적 접근 방식을 얘기하려는 것이다. 그래야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 34. 여기서 기본이란 돈을 쓰거나 저축하는 것이 바로 자기 인생의 가치, 혹은 목적을 그대로 투영하는 거울이라는 것이다. 35. 이 책을 쓰게 된 목적은 사람과 돈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였다. 36. 여기서 말하는 사람과 돈의 관계라는 것은 소득이나 지출, 빚, 저축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까지도 망나하는 개념이다. 37. 또한 가족, 소속 공동체,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의 유대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만족감까지도 포함한다. 38. 무언가를 변화시킨다는 말은 그것의 본질 또는 기능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뜻이다. 39. 이 책의 단계별 프로그램을 실천함으로써 돈의 본질과 기능을 파악하고 나면 당신과 돈의 관계가 변화되어 있을 것이다. 40. 돈에 관한 생각, 돈의 역할, 돈으로 인한 안도감 등이 한차원 높아지게 된다. 41.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당신에게 일어날 변화의 시작에 불과하다. 41. 오래된 지도.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42. 그런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도에 동물원으로 표시된 지점에 엉뚱하게 쇼핑몰이 자리잡고 있거나 해변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표시된 도로가 기차역 종점이라면 어찌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몇 번 길이 어긋나게 되면 그 지도가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43. 그러고서 지도를 잘 살펴보았더니 1890년대에 그려진 지도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기 위해선 결국 새로운 지도를 구입해야 한다. 44. 오래된 지도로는 길을 찾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19세기 후반의 경제 지도로는 오늘날의 경제현실을 감당할 수 없다. 물론 물자공급이란 측면에서는 산업혁명의 성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모든 혁명들이 그렇듯이 산업혁명도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해 주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싶어했다. 오래된 지도의 주제는 명확했다. 65세 정년이 될 때까지 하루 8시간 노동해야 한다. 회사만 믿고 있으면 노후 대비는 저절로 된다. 미국은 세계 1위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나라이므로 잘못될 일이 절대로 없다. 도덕 윤리 감정 문화 정신 결혼 환경 정치 등의 문제는 무시하고 오로지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만 전념해야 한다. 20세기 중반이 되자 이런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물질 소유욕은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시키던 차원에서 벗어나 안락함과 고급스러움을 찾게 되었고 과소비로까지 이어졌다. 개인이나 국가 차원의 경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를 논하게 되었다. 예전처럼 물자만 공급해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던 시대는 지난 것이다. 이런 추세는 서구 산업사회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 흐름이 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지금까지의 경제성장과 소비지상주의가 양산해놓은 부산물, 즉 수자원 고갈, 토양 손실, 지구온난화, 동식물 멸종위기, 천연자원 고갈, 공기오염, 넘쳐나는 폐기물 등으로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이제는 인간의 생존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구의 재생능력은 이제 더 이상 에너지 소비속도를 따라오지 못한다. 자연이 쓰레기를 자원으로 바꿔주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사람들이 자원을 쓰레기로 만들어버린다. 나중에 더 열심히 일해서 진 빚을 갚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질 지구는 없다. 지구는 단 하나뿐이다. 또한 지나친 석유 의존도로 인해 국제 분쟁까지 치닫는 경우를 계속 보아오지 않았는가. 인간이 산업혁명에 성공하긴 했지만 그 폐해로 인해 망가진 것들도 많다. 특히 개인적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믿었던 오래된 지도 덕에 또 다른 덫에 갇혀버렸다. 돈은 돌고 돈다.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번다는 말 속에 목적과 수단이 나타나 있다. 즉 사는 것이 목적이고 돈을 버는 것은 수단이다. 그런데 돈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부가 되어 있다. 돈을 벌고 번 돈을 쓰고 어딘가에 투자를 하고 돈을 소유하고 유지해야 하는 모든 문제로 고민이 끊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대부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한 달이면 168시간을 돈을 버는 데 쓴다.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옷을 차려입고 차를 타며 회사에서뿐 아니라 집에 있는 동안에도 업무에 관해 생각한다. 저녁시간이나 주말 역시 일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라서 여가는 늘 뒷전이기 마련이다. 때로는 일을 그만둬야 하거나 일로 인해 망가진 건강을 돌보러 병원에 가야 한다.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업무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노조활동에 적극 참여하기도 하고 로비나 시위를 할 때도 있다. 직장을 유지하는 데에도 돈이 든다. 업무에 적합한 옷을 구입해야 하고 출퇴근에 소요되는 비용도 있을 것이며 직장에서 음식을 사 먹는 비용도 있을 것이다. 대외적으로 자신의 직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집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다. 사람들은 자기 자식의 장례를 위한 뒷받침을 해주고 싶어서 맞벌이를 하고 어린 자녀를 보육시설이나 보모에게 맡긴다. 자식들의 대학 등록금을 미리 버느라 정작 중요한 시기를 함께 보내는 것은 포기하고 고작해야 장난감만 사서 안겨줄 뿐이다. 인생의 황금기를 돈을 버는 데 다 허비하느라 어느 것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따질 시간조차 갖지 못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온 오래된 지도는 재정자립을 도와주지도 못하고 충족감을 주지도 못하기 때문에 재정종속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어느덧 우리의 삶은 경제라고 하는 그물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돈 외에 다른 자산 예를 들어 단란한 가족 공동체 간의 유대감 먹을거리를 직접 재배하거나 매일매일 사용하는 물건들을 직접 수뢰하기 등의 일은 더 이상 끼어들 틈이 없게 되었다. 오래된 지도를 따라가다가는 결국 막다른 길에 들어설 게 뻔하다. 물질문명의 진보로 자유를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더욱 물질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다. 시대가 변했는데도 우리는 아직 산업혁명 당시의 기준 즉 더 많은 물자를 생산하고 소유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생활수준은 향상되었지만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자신할 수는 없다. 명심할 점은 오래된 지도에 잘못된 점은 없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모든 이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안락하고 편리한 세상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지도의 지리정보가 바뀌고 있듯 경제 상황도 변화한다. 새로운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경제 내비게이션이다. 현재의 글로벌 경제 여건을 제대로 해석해서 돌파구를 찾아줄 그런 경제 지도와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신 지도 그리기 그렇다면 돈을 주제로 하는 최신 지도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우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고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통합적으로 경영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사고 방식 우리 인간들은 습관의 동물이라 무의식적으로 예전의 행동을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 이야기를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엄마가 식사를 준비하면서 햄을 굽고 있었다. 어린 딸이 물었다. 엄마, 왜 햄 양쪽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글쎄, 외할머니도 늘 그러셨거든. 엄마가 대답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고. 나도 잘 모르겠네. 할머니께 가서 여쭤보렴. 그래서 아이와 엄마는 할머니께 물어보았다. 할머니, 햄을 구울 때 늘 양쪽 끝을 잘라내잖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야, 우리 어머니가 늘 그러셨기 때문이지. 할머니가 대답했다. 그래서 이들은 증조할머니께 가서 다시 물어보았다. 증조할머니, 햄을 구울 때 양쪽 끝을 잘라내던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증조할머니가 대답했다. 그건 프라이팬이 너무 작아서 그랬지. 오랜 세월 전에 내려온 생활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습관적 사고 방식에 갇혀버렸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은연 중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 속에 스스로 새로운 생각의 힘을 가둬두고 있다. 이 책은 새로운 사고 방식을 어떻게 터득할 것인지 돈에 관한 정확하고 새로운 지도를 어떻게 그릴 것인지를 알려주고자 한다. 재정자립적 사고 방식 새로운 사고 방식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재정자립적 사고 방식이다. 이는 우리가 이미 무의식 중에 받아들였던 내용 오래된 지도에 맞춰 평가하던 기본 과정들을 재검토하는 과정이다. 재정자립적 사고 방식에는 더 이상 햄 양 끝을 잘라낼 필요도 없고 제한된 틀 안에 갇혀 지낼 필요도 없으며 다다익선이 최고라는 말도 통하지 않는다. 재정자립적 사고 방식은 지도 제작기법에 관한 것이다. 즉 자신만의 지도를 그리되 자신의 삶을 지금의 모습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지도라면 자신의 수익과 지출 수준에 맞는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나아가 지나온 날들과 앞으로 남은 삶의 총괄평가가 가능해진다. 돈과의 관계가 명확한 사람 혹은 돈과의 관계가 유연한 사람 모두에게 재정적 자립 사고 방식은 필수적이다. 생각이 독립적이지 못하면 절대로 독립할 수 있다. 자신에게 내재해 있는 지도를 향해 세밀하고도 명철한 질문을 던질 수 없다면 결국 막다른 길에 봉착하고 말 것이다. 내가 말하는 막다른 길이란 이런 것이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다. 자기 직업에 애착이 없다. 그렇다고 돌파구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맞벌이를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다. 겨우 먹고 살 만큼 벌게 돼서 눈을 돌려보니 다른 이들은 또 저만치가 있다. 돈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전문가라는 사람한테 맡겨버린다. 그 덕분에 전문 투자자들만 돈을 번다. 재정 자립적 사고 방식으로 인한 결과 재정 자립적 사고 방식은 우리 인생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깨닫게 되는 과정이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재정 자립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며 나아가 그 이상의 결과가 기다린다. 이 책에서 지시하는 대로 9단계 프로그램을 따라가기만 하면 돈과의 관계가 변화될 것이다. 재정 자립적 사고 방식이 정립되면 자연적으로 재정 인식, 재정 보전, 재정 자립으로 이어지게 된다. 재정 인식 Financial Intelligence란 돈에 대해 가지고 있던 감정과 추측에서 한 발짝 물러나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음을 뜻한다. 정말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 모두들 진정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돈이 두려움이나 욕심의 대상인가 아니면 사랑과 증오의 대상인가 내가 가진 시간의 대부분을 바쳐서 돈을 얻는다면 그때는 안정이 될까 재정 인식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증명할 자료로 무엇이 있는지 수중에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돈이란 진정 무엇인지 자신의 삶에서 돈과 맞바꿀 수 있을 만큼 가치를 지닌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것 때문에 책춘함에서 돈 공부로 머니 북살롱과 글로벌 머니 북살롱을 진행하고 있죠. 재정 인식의 결과로 그동안 지고 있던 빚이 사라질 것이며 최소 6개월간의 생활비가 은행 계좌에 남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단계별 프로그램을 제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재정 인식이 가능하다. 재정 보전 사전적 의미의 보전이란 손상되지 않은 완전한 상태 건실함 도덕적이거나 예술적인 가치의 고수 청렴 결백 나누어지지 않은 온전한 상태 완전함 등을 뜻한다. 이게 단어가 번역이 조금씩 전달이 쉽지는 않네요. 재정 보전 원어가 Financial Integrity입니다. 재정적 온전함 이런 정도의 번역이 되겠죠. 이러한 상태가 되려면 먼저 자신의 실제 소득과 지출이 자신의 가정 자신이 살고 있는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한다. 만족을 느낄 정도의 삶을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돈과 물질이 필요한지 깨닫게 되고 지금까지의 과소비와 주변에 쌓여있는 잡동산이들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본인의 가치와 재정 상태를 나란히 놓고 다각도로 조명할 수 있다. 이 책의 단계별 프로그램을 잘 따라오면 재정 보전이 가능하다. 재정적 온전함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재정 자립 재정 자립 Financial Independence의 단계는 이 책의 프로그램을 완수하면 자연히 따라오는 결과이다. 재정 자립은 누구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상태가 아니어도 본인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정도의 수입이 있다는 뜻이다. 재정 자립이 현재 당면한 목표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재정 자립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미래가 되어가고 있다. 생각해보라. 재정 자립은 전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고 피할 수 없으며 삶의 부산물이다. 일정 나이가 되면 그 후부터는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게 된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은퇴라는 상황을 맞느냐인 것이다. 이 책을 쓰게 된 목표는 될 수 있으면 이른 나이에 재정 자립을 달성하고 사회보장보험이나 연금 등 은퇴 후 기금에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도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재정 자립이 안정된 수익을 가져다주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재정 자립 프로그램으로 자신이 그동안 돈에 관해 잘못 알고 있던 생각을 바로잡게 되고 빚더미에서 탈출하게 되며 현대의 모든 편의시설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던 습관도 고치게 된다. 재정 자립은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하던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재정 자립자가 도대체 뭐지? 재정 자립자란 재정 자립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재정 인식을 해서 재정 보전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재정 자립 상태에 도달한 사람을 말한다. 이 책의 단계별 프로그램을 자신의 삶에 관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 자립이 가능하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 재정 자립자라 부른다. 이 책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이 책은 특별한 이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전혀 새로운 철학을 담고 있는 책도 아니다. 오로지 저자들이 수십 년의 경험 속에서 지켜온 원칙을 풀어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어느 순간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화해온 것이다. 1969년 공저자 존은 31세에 월스트리트에 있던 직장에서 퇴직했다. 그 이후 그는 어떤 직장에서 돈을 번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찰함으로써 새로운 사고 방식을 받아들였고 이후 재정 자립적 사고 방식은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10년 넘게 기술적 분석가로서 투자 상담사로서 일하는 동안 조가 지속적으로 추구했던 목표는 하나였다. 돈에 관해 충분히 학습하는 것. 퇴직 후에도 종전의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투기를 하지 않아도 덩어리 큰 재산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적당한 소득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완성된 이 프로그램은 어떤 위험한 투자 전략이나 새롭고 복잡한 분석 기법을 필요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이 방법은 상식을 근간으로 가장 기본적인 경영 원칙을 따를 뿐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가설은 재점검이 필요하다. 당신은 그저 여기 나온 9단계 프로그램만 부지런히 쫓아가면 된다. 조는 자신의 개인적 필요에서 개발한 이 프로그램에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자 매우 놀랐다. 조 본인에게 잘 맞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 사람들의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두루 통했던 것이다. 공조자 비키는 초창기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 이들이 처음 만난 것은 1969년으로 당시 비키는 뉴욕에서 연극 영화 관련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몇 개월 후 그 일을 벌이고 다른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브라운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던 그녀의 미래는 한마디로 성공이 보장된 경우였다. 하지만 비키는 자기 분야에서의 성공이 결국은 스트레스와 일종의 자기중심주의로 이어질 것을 염려했다. 조의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상당한 액수의 저축이 있었던 그녀는 이내 자신의 생활 방식에 조의 사고 방식을 적용해 갔다. 그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자부심이 생겨났고 더 넉넉한 자유가 주어졌다. 그 후 20년 동안 조와 비키의 계획에 동참하는 친구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늘어났다. 프로그램을 실천한 결과 그들은 자신들의 재정 상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소득이 얼마인지 지출이 얼마인지 빚을 갚는 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알게 되었고 가족을 위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으며 세금 납부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더 좋은 집을 갖게 되었고 가난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났으며 실직에 대한 불안감에서 해방되었으며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꼈던 마음이 사라졌다. 당시 조와 비키 중 어느 누구도 재정 세미나를 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동참하면서 효과를 본 회원들이 나서서 열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녁마다 돈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재정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게 되었다. 그러다가 전국 각지에서 세미나 요청이 쇄도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가운데 한나절짜리 세미나로 발전했다. 2년이 채 못되어 북미 40여개 도시에서 세미나가 열렸다. 지금까지도 세미나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 1984년 비키가 뉴로드맵 재단을 창설했다. 이 재단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이다. 재단을 설립한 가장 큰 목적은 조의 세미나 강연 중에서 중요 부분을 발췌하여 8시간짜리 오디오로 녹음하고 워크북을 발간하는 일 때문이었다. 조의 평소 철칙에 따라 가격을 낮게 책정하였고 그로 인한 수익금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에 기부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이 강연을 들은 사람들이 무려 3만 명이 넘는다. 미국과 캐나다의 모든 주 그 외에 20여 개국에서 강연회를 개최하였으며 각국 언론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라디오 인터뷰는 물론 각종 잡지 기사 신문 기사가 이어졌다. 이 모든 결과는 입소문이나 활자의 힘에 의한 것이었을 뿐 광고비를 지불하거나 늦은 밤 텔레비전 쇼에 나가 떠드는 상술은 전혀 쓰지 않았다. 해를 거듭하면서 우리 프로그램이 단순히 조기 은퇴를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을 전파하는 것임을 깨달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피드백이 이어지고 있다. 돈 사용설명서가 10개 언어로 번역되어 수백만 부가 판매되었다는 건 다시 말해 이 프로그램이 전세계 문화와 각 세대를 아울러 통용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세대 중에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면서 살아야 하는 삶보다 더 나은 삶을 갈망하는 이들이 많음을 알고 있기에 이 책을 내놓게 된 것이다. 이 책으로 인해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 책의 각장은 독자들로 하여금 재정자립적 사고방식을 터득함으로써 그동안 돈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 책에 게시된 개념들을 학습하고 9단계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따라가다 보면 돈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정리되면서 재정인식 재정보전 그리고 마침내 재정자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개인적인 일화도 실어놓았는데 요리사 상담사 매니저 트레이너 트럭 운전사 등의 이야기를 읽으며 그들의 삶이 9단계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어떻게 충만하고 만족스럽게 변화되었는지 엿볼 수 있다. 독자들이 보내온 편지도 수백 통이었는데 한결같이 이 프로그램 덕에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한다. 돈의 기본 개념을 깨닫게 되었다. 아주 오래전 가슴에 품었던 꿈을 되찾게 되었고 그 꿈을 실현할 방법도 찾게 되었다. 그동안 자신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반드시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함으로써 자유와 해방감을 누리게 되었다. 평균적으로 지출의 25%가량이 줄어들었다. 소득이 약간 줄었는데도 더 행복해졌다. 배우자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 재정 보존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와 생활 방식 사이에서 충돌하던 갈등이 해소되었다. 이제 삶에서 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적 정서적 관심을 보다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 모든 빚을 갚아버리고 저축을 늘려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지출을 줄이고 직장에 바치는 시간을 줄이니 자연스레 자유시간이 늘어났다.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했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기술 습득의 기회로 삼기 시작했다. 전반적으로 돈과 자신의 삶 사이에 자리 잡고 있던 균열을 치유하고 하나로 융합된 삶으로 변화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따라 실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바뀌는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단계를 마치는데 얼마만큼의 기간이 걸릴까. 전적으로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 지도는 당신 스스로 그려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길 위에서 자 이제 자기만의 지도를 만들고 싶은가. 그렇다면 노트 한 권과 펜 한 자루 그리고 생각을 바꾸려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 수학을 잘해야 그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산수 계산 조금만 할 줄 알면 된다. 본인의 경제적 위치 빚이 5만 달러이든 저축해놓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든 간에 심리적 위치 돈을 혐오하는 성격이든 돈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성격이든 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모든 단계별로 보상을 얻을 수 있다. 단 이 책을 읽기만 한다고 해서 보상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처음 몇 가지 단계는 그걸 계속하는 일이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몇 달만 계속하다 보면 오히려 전보다 돈 문제에 들이는 시간이 더 줄어든다. 즉 가계부상으로 항상 수지 균형이 맞으니까 적자를 메우러 은행으로 달려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실현불가능한 예산을 짜맞추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으며 부부끼리 돈 문제를 놓고 싸울 일도 없어진다. 또한 모든 수입, 지출 기록이 남아있으므로 소득세 신고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결국 이 프로그램의 또 한 가지 장점은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을 절약해 준다는 사실이다. 조금 더 큰 지도.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지도는 산업혁명기 사회에 적합하게끔 만들어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150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변화에 맞추어 제작된 지도는 없었다. 자기 가정은 물론 국가 그리고 전 세계인에까지 맞는 지도가 필요하다. 덧붙여 온 인류가 당면한 환경 문제까지 고려해서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 글로벌 시대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선택권을 한 번쯤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의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자립을 달성한 사람들은 그들의 시간과 재능, 열정을 바쳐서 지구 환경과 온 인류가 풍요로워지는 결과를 얻어냈다. 이 책을 지필한 저자로서 가졌던 한 가지 소망은 바로 독자 스스로 세상에 기여하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에필로그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마법 9단계로 새로운 로드맵 짜기 지은길보다 짧은 길은 없다. 9단계로 이루어진 이 책의 전체 내용이 바로 지름길이다. 여기에서는 각 단계의 제목만 요약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려고 한다. 세세한 것은 그 장에서 찾아 읽기 바란다. 각 단계는 간단하면서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단계를 따라하다 보면 마법 같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전체가 부분을 합한 것보다 훨씬 위대하다. 아마 몇 개월 정도 이 프로그램을 직접 실천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모든 단계를 의식적으로 적용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개인의 재정 상황을 통합적으로 개괄할 수 있게 된다. 1단계 과거와 평화롭게 조우하기 a. 지금까지 살면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본다. 맨 처음 벌었던 아주 적은 돈부터 최근에 받은 월급에 이르기까지 총소득을 합계로 나타낸다. 방법 소득 명세서 발급을 요청한다. 소득세 환급 내역을 복사한다. 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확인한다. 자신의 삶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는지 명확하게 파악한다. 자기 기만이나 애매모호함은 배제한다. 자신감을 갖고 목표를 설정한다. 어떤 기업이든 이것은 가장 기본이다. 당신도 하나의 기업이다. b. 지금까지 번 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다 준비했는가. 자산과 부채를 함께 나타낼 수 있는 표를 만들어서 자신의 순재산을 알아본다. 방법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현재 시장 가격으로 환산해서 목록에 적는다. 자신의 모든 빚을 목록에 적는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다. 이유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 얼마가 충분한지도 모른다. 당신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물질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마 그 물건들을 현금으로 바꾸고 싶어질 것이다. 어떤 기업이든 이것은 가장 기본이다. 당신도 하나의 기업이다. 2단계 현재의 생명력 점검하기 a. 당신의 생명력을 얼마나 맞교환하였는가.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돈을 실제 비용으로 계산해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한다. 방법 일주일간의 총 소득에서 직장에 다니기 위해 쓴 비용을 뺀다. 출퇴근 비용과 의류비, 직장에서 사 먹은 점심값, 스트레스 해소 비용, 오락비, 업무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기 위해 쓰는 휴가 비용, 직업과 관련한 질병 치료비, 기타 직업 유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뺀다. 직장에 다니기 위해 쓴 시간을 다 더한다. 출퇴근 시간, 스트레스 해소에 보내는 시간, 오락시간, 휴가 가서 쓰는 시간, 업무가 힘들어서 기분 전환을 위한 쇼핑에 쓰는 시간, 기타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모든 시간을 더한다. 위에서 새로 구한 일주일치 급여를 여기서 새로 구한 시간으로 나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실제 시간당 임금이다. 소득이 불규칙한 사람은 다른 방법을 쓴다.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하든지, 가장 평범한 주간을 기준으로 하든지, 자신에게 가장 정확한 것을 택한다. 이유, 어떤 기업이든 이것은 가장 기본이다. 당신도 하나의 기업이다. 당신은 가장 중요한 자원을 파는 기업이다. 바로 자신의 생명력을 팔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위해 자기 생명력을 파는지 알아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얻는 당신의 실제 시간당 임금은 자신과 돈의 관계를 바꾸는 데 필수 요소가 된다. 지금부터 당신 인생에서 들어왔다가 나가는 돈을 동전 한 입 단위까지 조사한다. 방법, 자기에게 맞는 기록 시스템을 정하자. 포켓 사이즈의 수첩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매일매일 지출 대역을 상세하게 기록하자. 수입도 모두 적는다. 이유, 어떤 기업이든 이것은 가장 기본이다. 당신도 하나의 기업이다. 당신은 가장 중요한 자원을 파는 기업이다. 바로 자신의 생명력을 팔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해놓으면 당신이 생명력과 맞바꾼 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 수 있다. 당신의 실제 시간당 임금 수치는 자신과 돈의 관계를 바꾸는 데 필수 요소가 된다. 3단계, 월별 지출 목록표 작성하기. 금전 출납부에 기록한 내용을 근거로 자기 자신만의 수입 패턴과 지출 패턴을 알아낸 후 월별 수입, 지출 목록표에 적는다. 이때 각 항목마다 하위 범주를 구분한다. 월별 소득과 지출 총계를 산출한다. 각자의 하위 범주별로 지출한 돈을 생명력으로 환산한다. 이때 2단계에서 설명했던 시간당 실제 임금 개념을 대입해서 계산한다. 방법 간단한 산수 계산이다. 필요하다면 휴대용 계산기를 써도 된다. 가정용 회계 프로그램이 깔린 컴퓨터도 괜찮다. 이유 어떤 기업이든 이것은 가장 기본이다. 당신도 하나의 기업이다. 당신은 가장 중요한 자원을 파는 기업이다. 바로 자신의 생명력을 팔고 있기 때문이다. 월별 지출 목록표는 당신이 실제 사는 모습이 어떤지 자세하게 보여줄 것이다. 월별 지출 목록표는 이 프로그램의 다음 단계들을 계속해 나가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4단계 삶을 변화시키는 3가지 질문에 답하기. 월별 지출 목록표에 다음 3가지 질문을 적고 당신은 각 세부 항목에 얼마를 지출하고 있는지 계산해보자. 질문 1. 내가 소비한 생명력에 걸맞은 만족과 가치를 얻었는가. 질문 2. 내가 소비한 생명력은 내 가치와 인생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질문 3.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그 생명력을 어디에 쓸 것인가. 각 항목 밑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0으로 표시한다. 그 물건과 서비스를 얻은 대가로 소비한 자신의 생명력이 만족스럽지 못한다면 마이너스를 한다. 그 물건과 서비스가 자신의 가치와 목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재정자립 이후에 그 항목에 지출이 줄 것 같아도 마이너스를 한다. 그 항목에 소비하고서 만족도가 높았다면 플러스를 한다. 재정자립 이후에 그 항목에 소비가 늘 것 같아도 플러스를 한다. 만족스럽지도 않고 불만도 없다면 0을 한다. 방법. 정직하게 하면 된다. 이유. 이것은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이 세 가지 질문으로 인해 자신의 소득, 소비가치, 목적, 만족의 의미 등을 명확하게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 당신에게 충분함이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된다. 5단계. 생명력을 확인할 수 있는 차트 만들기. 월별 총 지출과 총 수입을 벽거리 차트로 만들어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매일 업데이트하라. 방법. 커다란 그래프 용지를 구입한다. 가로 세로 18에서 22인치 혹은 24에서 36인치. 그래프 용지에 센티미터 혹은 인치당 10칸을 만든다. 위쪽 공간을 다소 넉넉하게 남겨두고 색깔이 다른 펜을 이용해서 월 수입과 월 지출을 선으로 이어 표시한다. 차트는 자신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 보여주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할지도 예측할 수 있다. 돈과 자신의 관계가 변하는 과정이 확실하게 보인다. 만족 곡선이 올라갈수록 지출 곡선이 하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이너스가 있던 지출 항목에서 자동적으로 지출이 줄고 있다. 차트는 자신이 완전한 재정 자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그림으로 보여준다. 이 프로그램의 나머지 단계에서도 이 차트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차트는 당신에게 영감, 자극, 지지, 부드러운 홍계를 제공한다. 6. 생명력 현명하게 사용하기 자신의 생명력에 가치를 부여하고 의식적 소비를 함으로써 총 지출액을 줄인다. 생활 수준보다 삶의 질을 선택하는 법을 배운다. 방법 매달 4단계에서 했던 3가지 질문을 한다.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신중하게 소비한다. 현명한 구매 테크닉을 배운다. 가치와 품질, 지속성을 고려한다. 이유 당신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자원을 쓰고 있다. 바로 당신의 생명력이다. 당신은 한정된 양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을 소비하고 있다. 지구 자원의 양도 한정되어 있다. 당신은 자녀들에게도 정부에게도 기댈 수 없다.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 흔히 삶의 질이 내려간다. 만족 곡선에는 정점이 있다. 정점에 도달한 후에는 돈을 더 쓰더라도 만족감은 줄어든다. 7단계 일과 임금의 연결고리 끊기 직장에 투자하는 생명력을 소중하게 사용한다. 돈이란 자신의 생명력과 맞바꾼 것이다. 종합적 사고를 통해 목적에 맞는 소비를 한다. 방법 자신에게 질문하기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죽어가고 있는가 임금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목적을 검토한다. 일과 임금의 연결고리를 끊으면 자신의 소득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이유 당신은 몇몇 시간만 오직 남아있다. 남은 생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결정하라. 당신이 누구인가와 당신이 생계를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와의 사이에 있는 기계적인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면 더욱 만족스러운 선택의 기회가 열린다. 8단계 교차점 통과하기 아래에 있는 공식을 적용해서 매월 총 누적 자본을 구하고 결과를 차트에 기록한다. 원금 곱하기 현재 시점의 장기 이자율 나누기 12개월은 월별 투자 소득 방법 30년 장기 채 유통 수익률을 찾아서 장기 이자율을 알아놓는다. 재정자리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몇 개월이 지나면 자신의 지출 곡선이 시작 시점보다 낮은 수준에서 지그재그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보인다. 차트의 연필로 흐리게 미래에 기대되는 지출 곡선을 그려보자. 재정자리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몇 개월이 지나면 월별 투자 소득 곡선이 차츰 위쪽을 향해 올라가게 된다. 차트의 연필로 흐리게 미래에 기대되는 투자 소득 곡선을 그려보자. 어느 지점이 되면 투자 소득 곡선과 지출 곡선이 만난다. 그곳이 바로 교차점이다. 이제 급여 때문에 직장을 다녀야 되는 날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동받아 가속도가 붙는다. 이유 교차점에 도달하면 재정자립을 이룬 것이다. 투자 자본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월소득이 실제 월지출액과 같아진다. 당신은 이제 충분히 가지게 될 것이다. 당신의 선택권은 활짝 열려 있다. 자축하자. 9단계 안전하게 재정관리하기 장기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투자 방법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갖추고 자신의 재정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함으로써 남아있는 삶 동안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는 관리 요령을 터득한다. 방법. 스스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기른다. 미국 국채는 안전하고 위험률이 높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고정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수단이다. 만일 당신이 다소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면 다른 투자 방법을 고려해 볼 만하다. 자각 능력을 키우고 명료한 사고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자. 자신만을 생각하라. 다음 세 가지 축을 기본으로 금융계획을 세운다. 자본. 재정자립의 핵심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본금을 말한다. 예비비. 6개월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액수로 응급상황에서 쉽게 현금화할 수 있고 은행이자 정도의 수익을 보장한다. 여유자금. 9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차곡차곡 모인 인여자금이다. 이 자금은 봉사활동을 후원하거나 기부기금에 재투자하거나 비싼 물품을 교체하거나 인플레이션을 상세하거나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된다. 이유. 9시부터 5시까지 일해야 하는 삶보다 나은 삶이 분명히 있다. 여러분 참 실질적이고 도움이 될 만한 재정적 자립을 위한 책으로 추천드립니다. 또 기회가 닿으면 이런 좋은 책들을 기반으로 책춘함에서 머니워크샵들 또 이제 재정 전문가들도 함께 계시니까 함께 만들어 봐도 머니 메신저 프로그램이 되겠네요.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개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머니 북살롱 지원 공지 드립니다. 글로벌 머니 북살롱 국내에 계신 분들 뿐 아니라 해외에 계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리는 글로벌 머니 북살롱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북살롱이고요. 이런 질문들이 있는 책춘님이시라면 관심 가져보실 만한 북살롱이죠. 왜 나는 살면서 이토록 중요한 돈에 관해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을까 이런 질문들이 계신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져보실 독서 모임이죠. 사람에게는 세 가지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육체 나이, 정신 나이, 돈 나이 대부분의 경우 정신 나이는 육체 나이에 비해 10년 늦게 성장하고 보통 사람이라면 육체 나이와 정신 나이, 돈 나이가 달라도 상관이 없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제3의 연령도 반드시 상상시켜야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바로 돈 나이, 경제 나이인데 세계의 대부호들과 유대인들은 이 세계의 나이가 일치하도록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는다고 하죠. 지금 돈 공부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경제 위기에 대한 계속 세계적인 대가들의 경고들 또 미래의 준비, 또 생이 길어짐에 따라 노후가 길어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우리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금융지능이 필수적인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다시피 금융, 문맹, 대한민국 좀 슬픈 일이죠. 세계에서 돈을 가장 중시하는 나라로 손꼽히는 한국인데 금융은 이 정도 수준으로 있다고 합니다. 필연적인 결과로 시간이 갈수록 뒤처지는 불안감 엠포세대의 등장, 노후에 대한 불안감, 노후에 대한 불안감, 경제대 공황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를 많이 자지우지하고 있죠. 더군다나 세계 3대 투자가 짐 로저스가 경제 위기를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걱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수년 안에 최악의 베어마켓이 지구촌을 덮칠 것이다. 베어마켓은 역사적으로 늘 존재했지만 이번에 닥칠 위기는 내 생에 최악의 사태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다.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과도한 부채로 인해 전 세계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줄도산할 것이다. 파산하는 개인의 수는 헤아리기도 어려울 것이다. 각국의 주식시장은 일제히 폭락하고 곳곳에서 끔찍한 비명이 터져나올 것이다.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까지 얽히면 어마어마한 대참사가 벌어질 것이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 지금껏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걱정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통에 고비만 넘기게 되면 머지않아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짐 로저스의 미래의 측을 궁금하신 분들은 짐 로저스의 다음 책들을 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 경제대공황이 오던 안오던 시나리오 플래닝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치쉘이라는 유명한 정유기업이 전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 시나리오 플래닝을 이용하죠. 그래서 다른 정유회사들이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오일 쇼크를 시나리오 플래닝으로 미리 준비하고 있던 더치쉘은 그때 아주 명약공이 정말 최고의 정유회사로 도약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시나리오 플래닝입니다. 자 그래서 그 대공황 시나리오를 저희가 안오면 좋은 거고요. 오면은 그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로보트 기호사키 너무 잘하시죠. 우리 대부분은 왼쪽 편 사사분면으로 거의 다 훈련받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정말 경제적으로 자유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편으로 우리가 꼭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강조하는 두 가지 지능이 로보트 기호사키는 금융지능과 잠재의식 지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안 가르쳐주는 두 가지가 첫 번째 학교에서 돈에 관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여러분 저희 그냥 받았던 교육 생각해 보시고 지금도 보시면 이게 얼마나 맞는 얘기인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자 두 번째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을 이용하고 가르치기보다는 겁을 주고 혁신을 추구하기보다는 모방을 선호하고 격려하기보다 잘못을 할 경우 벌을 주고 사고의 폭을 넓히라고 일러주기보다 안전한 쪽을 선호하게 만들며 학생들이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준다. 이게 로보트 기호사키의 그대로 그 말인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학교에서 교육을 안 해준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잠재의식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글로벌 머니 북살롱의 추구 목표는 바로 이제 금융지능과 잠재의식지능 양쪽을 둘 다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자격은 돈 공부에 관심 있는 책주님들 특히 이제 지역적 제한 때문에 참여하기가 어려우신 책주님들을 위해서 열려 있고요. 한 시즌 4회로 한 달 1회에 2시간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돈에 관해 엄선된 책추남의 추천 도서들로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머니 북살롱의 장점은 책추남이 선정한 숨겨진 보물 같은 책들로 진행된다는 점 좋은 책과 좋은 사람들과의 좋은 만남 조커 같은 만남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소수정원의 하버드 토론 북고칭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또 전 세계에 상관없이 참가할 수 있는 온라인 북살롱이라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책추남은 여러 가지 이제 책에 관한 많은 경험들 교육에 관한 경험들 기업 브랜드 컨설팅에 대한 경험들을 다양하게 했는데요.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좋은 토론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책들은 책추남 1만 권의 독서와 경험의 정수를 가지고 선별된 책들로 쭉 진행이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 좋은 토론 좋은 멤버들과의 좋은 토론으로 이루어지죠. 정말 글로벌 머니 북살롱 주옥과 같은 멤버님들 정말 저도 정말 많이 배우고 있는 북살롱인데요. 유대인들의 하부르타 독서토론 또 미 초인류 고교의 하크네스 테이블 그 다음에 쇼카손죽구 송하촌숙이죠. 일본에서 아주 기라성 같은 인재들을 길러낸 요시다 쇼이네 이 학숙이죠. 그리고 하버드 공부 다 전부 다 토론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독서토론을 기반으로 저희가 함께 토론해 나가고요.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서 혼란스러운 노아의 홍수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코코칭 시스템, 키북, 그리고 커뮤니티 이 세 요소가 노아의 방주처럼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가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제대로 해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러한 것이 구축된 시스템 중에 하나가 바로 북살롱, 책춘함의 독서 모임이죠. 자 그래서 함께 참석하셨던 우리 티앤콩님 혹입니다. 돈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평소에 가져볼 생각도 안 해보고 살아왔습니다. 돈은 돈이지, 돈 좋지, 돈 벌기 어디 그렇게 쉽나 그러고 보면 돈에 대한 생각들이 완전 뒤죽박적이었네요. 그래서였는지 회사에 다니기 힘들다며 하소연하는 남편이 혹시라도 꼭 직장을 그만두게 될까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잠시라도 백수가 되면 마치 큰일이라도 날까봐 숨도 못 쉴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살기 위해 글로벌 머니 북살롱을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에서 아이를 보살피며 서울까지 오갈 형편이 안되던 저에게 글로벌 머니 북살롱은 평일 낮 온라인 줌으로 참여가 가능하였기에 희망 그 차체였습니다. 책을 거의 매일 읽어왔지만 코코치님께서 선별한 책들로 심도있게 읽어보고 감상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독서 모임을 비용 들여가며 참여하는지를 백번 이해했습니다. 한 권 한 권 감상문을 정성 들여 쓰는 과정에서 내 안의 돈에 대한 무의식들을 만날 수 있었고 북살롱 모임을 통해 여러 사람들의 돈에 대한 각자의 역사와 생각을 나누면서 내가 얼마나 편협하고 부정적인 관념을 안고 살아왔는지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고백하건대 글로벌 머니 북살롱 이외를 마친 제게 돈에 대한 두려움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불과 반년 만에 돈을 대하는 저의 태도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가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지금 제 삶에서 부, 성공 등은 향해 나가야 하는 방향도 부족한 것도 전혀 아닙니다. 전 지금 이미 이 순간 성공하고 있는 부자입니다. 이렇게 짧은 글로는 다 적어낼 수 없네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라고 이제 참 열심히 하셨죠. 우리 티앤콩님. 티앤콩님이 이런 후기를 또 함께 남겨주셨죠. 지원 방법은 여러분 이 영상에 함께 링크되어 있는 책춘함 나비스쿨 카페에 오셔서 지원하시면 되고요. 참가비는 49만원이고 진행방법은 온라인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필수사항은 독서감성은 500자 이상 제출이고요. 및 제출 시 참가가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결코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A4 두 페이지 형식 정도를 간단히 정리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그게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제대로 했을 경우 굉장히 크죠. 자 그래서 우리 관심 있는 전 세계에서 관심 있는 우리 책춘님들 글로벌 머니 북살롱에서 곧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좋은 인연으로 또 멋진 돈 공부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